국내 연구진이 태양광과 새로운 총매 기술을 활용해 기존보다 25배 이상 향상된 수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메타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가이스트 강정구 김영훈 교수 연구팀은 이산화탄소의 태양에너지와 산하 금속 총매 또 물을 반응시켜 메타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그동안 이산화탄소를 메타놀로 바꾸기 위해서 금과 같은 고가의 금속 총매를 활용해야 해 변환 효율이 낮았지만 이번 기술을 사용하면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탄소 배출 규제 강화를 앞둔 시점에서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1톤당 4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메타놀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